이곳은 저희 MC 대기실인데요 MC 대기실에서 비하인드 찍는 건 처음인 것 같아서 느낌이 이상하네요 지금은 10시입니다 바로 인생채컷을 찍고 돌아온 길이에요 마지막 인생채컷을 우리 미니강지랑 하게 됐는데 예쁘게 멋있게 잘 찍고 왔습니다 이제 그 인생채컷을 찍지 못해요 마지막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있을 최연이의 인생사진들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3개를 찍어야 돼요 오늘 2개가 남았습니다 이거랑 발 진짜 많이 찍었어요 나는 이게 신박했던 챌린지는 최근에 찍었던 패니베어 챌린지도 굉장히 재밌게 찍었고요 유리 선배님이라고 하는 챌린지도 재밌었습니다 근데 엄청 짧아서 그냥 5번 정도 보면 외워지는 거거든요 자세하게 연결 후 다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 발 어디 손을 쓰는지 자세하게 빡 집중해서 외우면 빨리 외웠어요 어? 수고하셨잖아요? 마지막 하고 옆에서 한다고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응 야 아이돌면 깨끗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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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곡인데요 뭐? 메이크업 아 근데 손주인은? 다 달라졌는데 달라졌는데 이거 기억이 안 나요? 어깨는 어서 찍혀줄게 네 워쇼가 즐거운 기베죠? 리프레쉬입니다 약간 가사를 개사해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짱 오 공장 잘 챙겨줘서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맛있겠지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마웠습니다 ậy 뭐 上面 다녀오겠습니다 말캉 좋아서 보고 또 보고 보라보라보다는 배절 다 말고 말캉 완성 제가 돌아왔습니다 와아아아아아 세미야 음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달려왔는데 정말 항상 화목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항상 귀엽다고 예쁘다고 해주셨던 모든 저쇼 제작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트 강지로서는 마지막 인사지만 캐들러 채연으로 또 인사드릴거니까 저쇼에서 팔짝 빛날 팔짝 빛날? 채연이 기대만 해주세요 감사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말캉으로 마지막에 몰랐던 꽃다발과 그리고 마지막 특별 영상 제가 여태까지 함께했던 영상들을 조금 붙여서 만들어주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챙겨주셔서 고마워요 4월 7일 이렇게 보라가 컴백하고 더쇼에 돌아오니까 그때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정말 항상 따뜻하게 질과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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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올라 그러면 옆에서 울어 가죽 안올라 그러면 안올라 그러면 감사합니다.